이 영상은 어떻게 된다면? 엄청나요! 잠깐 들어줄래요? 당신? 당신은 뭐하는 여잔가요? 저 노래하는 코트라고 그랬어요? 엿먹어그냥 뭐 들으셨다고요?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노래하는 코트를 모를 수가 없을텐데 말이죠 알아요 알아요 현생 좀 그만 살고 인터넷 좀 하시죠 나와 눕게 나와 주영아 나도 눕고싶어 비싸워하지 말자 옆에 침대 있잖아 나 열받게 하지 말고 너가 내가 열받게 할수록 오늘 런닝맨 촬영 확률은 올라간다 아 머리 아 정말 잘됐다 그래? 정말 잘됐구만 끝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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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대괄호 씨 나인다는 대괄호 목탁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떻게 모르겠냐 대한민국 유주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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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창섭 아우 더워 아니 근데 다른 애들 전자년단 되는데 멘톨이면 안되네 피씨로 들어온 시청자들 안되나? 뭘로 들어왔지? 왜그러노? 어허허 이상해 제발 되라 아 이런 야 멘토나 내가 읽어줄게 403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수건시켜 알바생 좀 불러줘 멘토리 거면 안된다니까 지금 이상해 존나 짜잉나네 시발 태훈아 너 마운 먹고도 이럴 거야 이런 족같은 전자년을 쏘니까 안되지 이 새끼야 자 코트에프 코트룩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테스트 나 다시 매니저좀 형아야 오케이 트룩이 매니저 먹으라 너의 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너도 먹으라 내 내 도끼에 범벅이 되어 죽어라 내가 먹고 싶으냐 내 이름 나락 너의 맹금유님 너의 맹금유 매니저가 되고 싶으냐 네 흠 흠 코뱅뱅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별풍 씹힌 애들 많더라 나도 씹히길래 매니저가 관리하는 거인줄 에이 뭔 소리야 전자녀 관리를 어떻게 하냐 되는 사람들은 정보좀 공유해줘 전자녀를 그래도 지금 보고 있을까 된다 지금 내 얘기가 내돈 1만 7천원 먹었다 태훈아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거냐 탈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우리 가게 자주 오는 중국 손님 닮아서 형 남자 의라인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똥싼 하악문 쳐들 이내내 시입할 똥내 나는 돼지련니 사진 경매절갑니다 사페 바로 올려줄게 반팔아 남아주라 안되겠다 아까 그 반팔아 아니면 그걸 입을까 그 가운 10개 감사합니다 코트에프사이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파워레프트님도 매니저 올려달래 형 이젠 너에게 난 아픔이란걸 너를 사랑하면 알수록 파워형님 채팅한번만 쳐주세요 파워형님 채팅한번만 쳐주세요 하마댄장 동림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형 성악해 주요 마기시마 센피안자 탄디 카돈 남았다 기둥 께 바리 트라타 카카오 Later 법이 ιrate 그리할마 그리할마 기도하께하랫께하랫께하랫께 무다에언여로 아 그만해 그만해 뒷끈 없어? 뒷끈 없어? 뒷끈 없어? 왜 끈이 없지? 여기 신내 나냐? 입던거 아니겠지? 몰라 입던거 아니겠지 벌려져있어 그치 약간 신내 나지? 아니야 신내 아니야 가만있어 세게 먹고 세게 안 부러지게 세게 먹고 빵 먹고 빡 빡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오케이 이 정도인데 보관이시고 그렇게 되셨는데 형 찢어지면 말에 교환해줄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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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의라인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시진핑 개쇄성 기억해봐 좀만 쉬었다 이따가 와인 먹자 와인도 다 넣어놔야 돼 주영아 와인 다 식는다 빨리 다 식어? 응 빨리 알았어 헤이 미스터 헤이 미스터 아 알았어 와인 넣어놔야 돼 한번만 말해 호뱅뱅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와인 짠 들고 또 무슨 일이야? 또 하겠지 이젠 안 봐도 안다 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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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위라 흰탑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배 nazi 보소 키윽 키윽 리버샷 개척 알기고실데 아이고 우리 된장 동이가 산발Яization 어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오히려 나도 몰래 마흐네와 오히려 되게 시끄럽다 내 신고 나가겠다 이제 그만 하자 옆에 닥쳐주시면 안될까요? 알겠습니다 멘토올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노래 그만해주라 진짜 노래도 개조옷같이 부르면서 아니야 왜 개요건이 안시원하지? 오빠가 돼지라서 그렇구만 그런 일이 있었구만 난 몰랐지 뭐야 ckzps02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님 배떼지살 1cm 만회 떠서 구워먹어봐도 되나요? 귀여우면 제 배를 다 썰어주세요 하하 하하 호트에프토백 2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배가 허면 반을 먹노 키우키우 하하 바다 하하 сер화 면목메꺼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저암박스테이크같은 거구에 한번 놀려보고 싶다 골발간미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아 앉아 일루오 일루오 약간 만들려고 하는데 옆에 오지마라고 지랄지마라 아아 지금 오빠 거기 자국 가리려고 나 이용하는거야? 아 좀 거 좀 그만 좀 해라 2층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 돼지는 운전할 때 빼곤 하루종일 쳐누어 있노 어 아 근데 진짜 오늘 많이 먹었어 이거 죄다 소화되려면 8시간 걸릴듯? 응 오빠 입금해줘 지금 바로 어? 지금 바로 입금해 흠 흠 흠 흠 흠 흠 얼마나 그랬지? 14만 2천원 오케이 잠깐만 많이 넣어놨어? 응 흠 흠 흠 흠 아 이걸로 올릴거 이거 파일 이렇게 다운받았어요 파일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네 근데 이거 인스타에는 아까 그걸로 올렸어 내가 찍은거야 흠 흠 시애트님이에요? 검거 이게 누군지 알았음 남자의 라인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2세기 전신샷 보니 왜 걸을 때 화가 많아지는지 알겠네 10배 지련 오래 살아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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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야 아까 그거 코황에다가 수정고로 추가할게요 다 은행 지금 점검이래 지랄하네 야 응? 야 왜 멘토 올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빠 때문에 나도 그거 은행 계좌가 해킹당했다고 말해라 입금하지마 너 한 남자 아니잖아 아 지금 점검중이야 30분만 사진 추가 어떻게 하지? 나 여기 있다 점검중이라니까 뭐야 이거 파일인데 오빠 응 그런 말도 안되는 한 남자같은 그런 척같은 핑계를 대는거야 나 방금 너무 욕이 찰렀지 응 그래 그렇게 하는거야 인성이 나와버렸어 본성 인성이 나와버렸어 본성 인성이 나와버렸어 자 입금합니다 보세요 헐 진짜 안해 입금할게요 보내기 대비빔 тем 지민 mob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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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 지민 저거 왜 뛰어? 입금했어 김주영 BJ주영스트 입금했어요 잔액 뭐야 나 잔액 보여줘 잔액 8,420원 저 바로 받을게요 바로 받았어요 왜 저놓고 저지랄이야? 허리 아파서 그래 밟아줄게 도망가고 이거 뭐야 못 가였나? 코트형 좀 따가 종이랑 수건 놓고 갈게 내일 체크아웃할때 사인 남겨놔줘 고마워요 친구야 방송하고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똥 싸고 있어서 못 봤는데 고마워 오 시원 오 오 하 하 하 하 아 사인할게 사인해줄게 오늘 허리가 너무 아프다 그 바이트 탈 때 좀 그런 자세가 그랬나 봐 어디 가냐 내가 어디 가야지 어디 있어야 했네 오빠 떨어졌어 더워 벗어 이게 이게 덥잖아 이거 두껍잖아 그럼 뭐 입으라고 안 보고 있을게 그냥 장갑 벗고 있어 시원해질 때까지 안돼 여기 되게 덥네 물 줘 공주님이야 해 줘 오빠 응 와인 먹잖아 저 물 다 넣어놔야겠다 뭐야 물은 왜 이렇게 초콜릿이 많은거야 뭔소리야 물 다 먹는데 나는 이게 뭐야 아침에 놨던 것 같은데 아 아 아 코트에프 코트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기 821호 맞나? 응 어 821호 사라지나요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필요한거 없어 친구야 이 분양으로 참 별짓을 다 하십니다 오빠 와인 한 명만 되겠어? 나 그렇게 술 많이 안먹는다니까 주영아 그래 그럼 됐어 너가 술 다 먹어 아니야 그럼 오빠가 또 다 혼자 먹어보자 남자의라인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알바게이 새벽의 마스터키로 푸슉푸슉 부탁한다 오빠 방 쐬랄게 없어? 응? 방 쐬랄게 없어 왜 그래? 왜 그래 진짜 싫어 오빠 응? 이거 봐야 돼 유유 D123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피곤해 보이는데 내가 너무 귀찮게 하나? 미안해요 유유유 아 뭘 귀찮게 해 그런거 없어 다운된 냄새 그냥 단지 너무 배가 불러서 지금 죽을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너 안괜찮아 태훈아 목 졸기 전에 일어나라 일어날게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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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손하게 형님 강공기 부탁드립니다. 죽어주세요. 존나 웃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금 꼈지? 안 꼈어. 괜찮았는데? 뭐래? 지영아. 어? 나 와인 못 먹을 것 같아. 먹지마. 진짜 개배불러. 여름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먹을게. 차라리. 지금 못 먹을 것 같아. 조금이라도 먹으라고? 근데 이거 지금 아니면 못 먹겠네. Stayin. 지금 먹고 바로 정도. 시래 3000 벨뿜웅 멘토 올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게 사회의 일환인가요? 아이고 어려워 조심하고 어 뭐해? 조심해 뭐해? 아 왜 갖다 놨는데 왜 그래? 너 진짜 와인 먹으려고 하니? 빨리 먹고 자자 졸려 먹자? 응 먹고 자자 주영이는 오늘 술이 땡긴다 아니야 별로 안 땡겨 그러면은 술 먹는 거 내가 구경해도 돼? 응? 술 먹는 거 구경하면서 너랑 얘기해 줄게 알았어 대신에는 빨리 먹고 잘 거야 나 지금 졸려 빨개 먹고 잔다고? 왜 저렇게 듣는 거지? 손가락에 문신 있어 얘 손가락에 문신 있어 맞아 문신충이야 존나 불량하잖아 알지 여러분들 손가락에 문신해 있는 애들 손가락에 문신해 있는 애들 그런 여자 많이 만났나 봐요 손가락으로 똥꼬 팜 오빠 똥꼬 파봤어? 똥꼬를 왜 파? 아까 네 검지에서 똥꼬 냄새 났어 진짜 거짓말 머리 만지어 나서 바로 왔는데 아니야 아니 왜 자기를 깎아 놓는 소리를 다 하는 거지? 아니야 뭐하십니까 멘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손가락 분질러 버리기 전에 일어나라 태훈아 나 여기 가랑이 사이에서 먹기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 지금 아니 허리가 아프다니까 아 너무 배불면 허리 아파 맞아 그래 아까 내가 허리 아프다 했어 안 했어? 그렇지 그 상황인데 내가 지금 술을 먹을 수 있겠니? 없겠니? 없어 없지? 뭐하냐? 여기서 먹게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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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내가 세트 해놨다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가만히 있어줘 지금 이 와인 얼마짜리 돼? 만원 만원짜리 돼? 응 너무한다 적어도 3만원짜리 양주에다가 3만원짜리 와인에다가 나머지 것들이 좀 괜찮아야 되는데 좀만 옆으로 꺼져줄래? 응 알았어 자 으휴 아 아우 아우... 진짜 좀 이런거 찾아놨어 왜 저러는거구나 아 이게 이렇게 세트 거든요 4 4 과일 그 다음에 이 간바스 아 마스 아니예요 아 새우 샐러드 같은 느낌 그리고 이거는 그 저 이거 찍어 먹으면 그 뭐지 발사믹 이랑 아 아 아 그리고 이거는 어 아 아 이거는 그 후 체즈 버터 이런거 담아이 라인텀 님 결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뭐 저 자세에서 방구 부어 끼면 안주 개많이 겠노 어 어 방부 안 걸 거야 하단 먹고 해서 거기다 방 끼는 것 좀 마지 오빠 인생이 원래 그러잖아. 아가의 싸 물어. 왜 때려? 꺼져봐. 꺼지라고? 이렇게? 오빠 여기 밑에 베개 줘, 베개. 밑에 베개. 이렇게? 베개 내려. 이렇게? 빨리. 조금 더? 이렇게? 응. 와우. 어마어마한 안주네. 자. 응. 응. 지금부터? 응. 와인 파티를 시작할게요. 아니. 나 지금 레드와인 먹게 해 주지, 왜? 지금. 너 술을 보면 콧구멍 벌렁거리는 거 병이다, 병. 이런 알코올 중독 프레임을 네가 만들었어. 이런 알코올 중독이 된 건 너야. 허. 진짜 술 좋아해. 진짜 가스라이티끼르텐데. 그러면서 와인잔 들고 씨 굽는 모습이 너무 웃겨. 와우. 내 병을 잡고 있을게. 향 어때? 보르도산이야? 로마네 공띠야? 보르도산이야 칠레 쪽이야? 멘토올림 별풍선 10개 감사로이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마신 먹으면 안 돼. 알지? 씩국에 걸어야 되는 거? 생각해볼까? 씩국에 걸어야 돼. 내 방에서 네가 처먹는 거 네가 정지당한 거지? 내가 정지당한 거 아니지? 처먹으면 처먹어. 아무새 향이 안 나. 솔직히 향이 안 나. 무슨 냄새길래? 오 향 좋다. 향이 안 나고. 이거 칠레네. 칠레 쪽에서 온 거네. 칠레 쪽 맞아. 1879 SC라는 와인이야. 네 얼굴 지금. 알았어 일어날게 일어날게. 자 잡아 봐. 나 일어날게. 아우 존나 아프다 근데. 나 내일 병원 가야겠다. 야 그럼 여길 옮기자. 나 일어날게 일어날게. 응 알았어. 태용아. 조핑해 봐. 응. 오빠 안 먹는다 이제. 어 난 안 먹어. 나 아니 나 진짜 안 먹어. 술 강의하는 거 하지 마. 별로 안 강의하고 싶어서 그래. 와 인성 뭐야. 내 옷 던져버렸어 이렇게. 내일 입을 거 해놨는데. 아 나 따갑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드디어 둘이 사귀기로. 한 번 가요. 좋은 사랑하세요. 주영계의 우리 코트 형 잘 부탁해요. 응 편의점이 됐네요. 편의점이 됐네요. 헤에 야 이거 안주 괜찮은데? 이제 와봤어? 응. 좀 내리면 되잖아. 오케이. 아니지. 아예 거 내려야지. 그리고 좀 위로 나오게끔. 더 내려도 돼. 그래 더 좀 더 위를 쳐다보게끔. 됐어? 됐지? 어 괜히 된 거 같은데? 아 오빠. 나 베개 하나만 주면 안 돼? 아 배가 너무 나서 미안. 오늘따라 너무 심하다. 그래 나도 이렇게 기대고 좋다. 이렇게 기대고. 오케이. ELBL RLDU 류벨 23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총 바나나 우유 마실래요? 지금 출발하려는데 미안해서 달달한 거 사갈게. 어 진짜로? 뭐라고요? 좀 읽어봐. 방송 같이 보면은. 바나나 우유 마실래요? 지금 출발하는데 미안해서 달달한 거 사갈게. 어 난 상관없어 상관없어. 응. 먹어도 돼? 응. 아니. 먹어도 돼. 마셔도 돼? 나 화면 밖으로 나가서 많이 맛있겠고. 오 좋아. 응. 주영아. 첫짜만큼. 첫짜만큼을 외친다고 너가? 왜? 아니. 얼마나 나오나 보자. 아. 꾸이지랄. 그래도 첫짜만큼은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예. 바꿔먹어야 되지 않아? 그렇지. 응. 한 번만 도와주세요. 형님들. 제가 화면 밖에서 마실게요. 화면 밖에서 이렇게 마실게요. 화면 밖에서. 하나 감사합니다. 300원, 400원. 1,400원, 1,500원. 1,600원, 1,700원, 1,800원. 첫짜만큼은. 1,900원, 2,000원. 페줍달 형님이. 네. 네. 짠. 진짜 너무 고맙다. 다크나이트 아니야? 이 정도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춥달업이다. 춥달업. 응. 근데. 우와 올리브도 있네? 응. 올리브 맛 좀 볼게. 먹어. 그린 올리브, 블랙 올리브. 반쌈이기지 이거? 응. 올리브 나 좋아해. 여부르다며. 나 올리브 좋아해. 음. 음. 술맛이 어때? 응. 그냥 되게 심심해. 별로야? 좀 심심하네. 마흔짜리 술인데? 응. 되게 심심해. 먹어봐. 나 안 먹어. 응. 이거 호밀빵이네. 사람 찐 호밀빵. 응. 안 맛있어. 음. 음. 먹으면 안 돼? 응. 괜찮아. 솔직히 이 정도면은. 이 구성에 42,000원? 에이. 다른데서 어리 먹지. 저 혼자 뭐.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그러니까 지가 먹겠다고 사놓고 이렇게 된 거야. 난 별로 술 안 좋아해. 너 술 좋아하는 편 아니야. 너 술 되게 좋아해. 그 분위기를 좋아하는 거지. 넌 술을 좋아하는 거야. 넌 술을 미친 사람이야. 나 그런 소리 했어. 이 세기 아까 편의점 안 간다고 할때부터 알아봤잖아. 너 나한테 병신라고 그랬냐? 시끄러워. 그래. 편의점 안 간다고 할때부터 알아봤어. 그래. 아니 허리가 아픈걸 어떡하니? 오빠 너무 찡찡거려. 진짜 짜증났네.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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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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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나는 징 짱이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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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짱하면 나 오시지, 짱, 짱, 짱. 내가 최근 다 찡, 짱거렸다. 들어간다.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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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혹시 저 첨수취 올라갔는데 혹시 두 번째 잠 안 가요? 원래 세 장까지 받고 편하게 마시는 거거든? 누구나가? 네 2단계 36 혹시 있을까요? 저 지금 알코올증도 취급받고 해가지고 저 너무 지금 너무 되게 기분이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 난 싫어 아니 뭐 식구를 자꾸 걸래 아 내가 아 또 가만히 있어 한 번 두 번째 잠만 가면 있을까요? 전화 감사합니다 머리 한쪽 내리고 좀 킹 받는다 아 네 100원? 200원? 300원? 뚱땡아 술 한잔 해줘라 감사합니다 같이 안 먹고 싶어요 성취취 올라가자 감사합니다 코트롱님이 주셨어? 응 고맙습니다 아니 나 진짜 구라가 아니라 나 엄청 배불러 지금 뭘 먹으면 토할 거 같아 음식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아까 먹은 거 봤잖아 콕박이네 가게라서 일부러 더 맛있게 더 먹었어 그래 그런 거 같아 아니 좀 약간 이런 말은 좀 개오바한 거 봤지 좀 오바하는 거 같았어 평소에 양이 있는데 많이 먹긴 했어 응 그니까 차라리 편의점을 가서 가스알명수 사올까? 에바인가? 가스알명수만 먹으면 이걸 먹겠다는 거야? 응 나 갔다 오라고? 생각해보니까 그 아 그 알바 그 친구는 밖에 못 나갔다 올걸? 에바 에바 여기 부근에 편의점이 없어 이 바로 앞에 편의점이다 바로 편의점 있었어? 응 그래서 내가 갔다 온다니까 가지 말라고 아 근데 그때 소화제는 필요 있지 않았었어 아 근데 좀만 있어봐 괜찮아 여러분 15분만 있으면 나 배 금방 소화된다 아니 내가 갔다 올게 아니야 가지마 나갔다 그 친구잖아 네가 나가서 사진을 찍어 아 사진 찍고라는 거지? 아 같이 먹을 거 아니야? 어? 같이 먹을까? 어 잠깐만 우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가서 이 아저씨 좋아하는 허니버터칩이랑 한번 사올게 친구야 잠깐만 나가는 거 보여줘요 나중에 찍을게 안녕하세요 아 민감인가요? 아 아 사진 찍은 거 아니어도 사진 찍어 사진 찍어 뭐 너무 좋지 어이구 고맙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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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아가지고 주머니다 주머니다 주머니에 넣었나? 응 오케이 사진 찍자 핸드폰 있나? 어 저 핸드폰 들고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바로 준비 됐다 아이가 네 왼쪽으로 있나? 예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해요 그럼 어딨노? 여기 있습니다 일어나는 인도주행? 아니에요 제주도 사람? 아니 저 원래 부산 사람인데 아 진짜 부산 아니 유학 가기 전까지 유학? 유학을 왜 가? 어디로? 미국으로? 아 진짜? 아이고 반갑다 아 아니다 아 진짜 미쳤다 편차가 안 나온다 아 괜찮다 이런 거야 이게 귀엽다 여기 영학 가세요? 아니 오늘까지야 오늘까지 대박 풍채가 아 이 사람 풍채가 장난해 아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아 편의시대 아저씨 퇴근해야 돼가지고 아 그래 네 잘한다 네 감사합니다 응 잘한다 네 아 잘가 오빠 나 이거 무거워 아우 아파 오빠 응? 나 진짜 나? 응 아니 편의시대 갔다 와 빨리 말해 지금 일어난 김에 빨리 가지마 앉아 응 응 아니야 내가 더 고맙다 유학하기 전에 오빠 오빠 내 말 잘듣기 1시간에 5000개 미션 간다 가자 태망 태망구 아니 뭐야 태망트 태망코트 오케이 할게 네 말 무조건 다 들을게 근데 너 같은 거 시키지 마라 내가 너한테 언제 같은 거 시킨 적 있어? 너 너너 거리면 진짜 혼난다 문주영 20대 반반 2500개씩 어 주영이 말 잘듣기 미션 먼저 쏴 먼저 쏴 먼저 쏴 이러고 있네 안 와 안 와 반반 2500개씩 아 그럼 안 하겠다 이 사람 왜? 뭐 잘 들으면 나한테 2500개 오빠한테 2500개 안 해 그니까 이럴 줄 알았어 나한테 쏘는 거 아까워하잖아 이 사람 응 그래가지고 막 어 내 방에 좀 쏘는 거 같으면 다 보고 있다가 막 막 정치지 엄청 응 보기 싫어 내 주 고객들을 너가 빼가는 느낌이라 싫어 응 아 근데 이렇게 뭐 희발넘이래 사람이 별로다 욕심쟁이 코트 욕심쟁이야 귀여운 게이야 어 여기 있는 거 아 뺐네 죽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야 5000개 한 번에 쏴 줘 주영이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어 어? 한 시간 동안 주영이 말 다 들을게 주영이가 키스하고 싶으면은 진짜 키스까지 잘 의향했어 주영이가 그걸 왜 주영이가 오늘 그냥 같이 나랑 자고 싶으면 난 진짜 잘 의향했어 응 그러니깐 왜 이렇게 잡곡이 심하지? 누가 이렇게 만든 거지? 주영아 응? 이런 기회 잘 없다 동생이라며 코트를 먹을 기회 없다 그래 채팅몰을 계속 오빠가 더럽히고 있다 오빠 응? 아니 나 동생이라며 아니 씹같은 남자라는 게 표현이 겁나 웃기지 않아? 씹같은 남자 사라지나요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냥 면상에 베개 들이밀고 질식사하십시오 씹같은 남자래 씹같은 남자래 그냥 씹같다는 말이 나 약 좀 잡힌 거 반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니깐 혼자 유폐한 척 하면서 웃는 거 봐 유유시불에 혐소식에 올라가 태그 망태 코트 지금부터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저거 놓고 할게 주영아 잠깐만 주영아 네 핸드폰으로 그것 좀 해줘 타임 타임 타임스톱 대박 도전 1시간짜리 돌려줘 그거 돌리는 거 확률 보여줘 주영이 나는 그거 하기 전에 얘기할게 채팅창 보면서 애들이 시키는 걸 네가 대리로 시키는 걸 안 할게 오빠 그냥 그냥 오빠 무례하게 하지도 말고 오바하지도 말고 오바하지도 말고 무례하게 할 일 없고 오빠가 나한테 안 무례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시작 30분만 해 2500개니까 싫어 2500개 30분만 해 이미 돌렸어 아니 왜 또 말을 이렇게 바꿔 30분만 해 남자라고 어디서 말하고 다니지마 30분만 해 나랑 왜 얘기해 코트룩님하고 아니 누가 주셨지 코트룩님이었나 태고망태 코트님이 주셨잖아 알았어 일단 시작 시작 오빠 응 편의점에 가서 응 할게 알맞은 사 내가 사올게 응 응 원하는 거 봐 응 사오면서 응 과자 사와 무슨 과자 허니거터집 허니거터집 허니거터집이랑 가스살명소 알아서 사올게 응 내 쪽 이거 카메라 잠깐만 갔다올게 방송하고 있어 응 어디있어 뭐 오빠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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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무거나 있고 갔다와 일단 그리고 응 문에 나가서 좌측이 아마 그 뭐지 편의점 있을거야 응 그리고 하여튼 오빠가 깎아서 와 그냥 과자 허니거터집 사오라며 허니거터집 없으면 이제 아무거나 감자 과자가 먹고 싶은거야 나는 응 알았어 갔다올게 응 키 갖고 가야돼 오빠 어 카드 카드 어 갔다올게 오 너 오빠 움직이니까 개 신기해 5분 안에 가야돼 어 5분 안에 갔다올게 키 어딨어 카드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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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응 갔다올게 응 한 번만 더 오케이 응 잠깐만 너 방송 화면이 약간 돌아간거 같은데 오 응 세구망태고 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딱일걸 응 주영님 다시 보기 2500쌌어 어 내 것도 써주셨어 어머 감사합니다 뭐야 난 30분만 할게 30분만 하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30분만 해야지 와 일단은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난 30분만 할거야 아이씨 조용히 너무 감사합니다 짠 난 30분만 한다 오피 인정이래 오케이 인정이라고 했어? 착하시다 그럼 30분으로 바꿀게요 이거 인시정지 하고 30분으로 바꿔야지 응 오늘 근데 진짜 술은 솔직히 오늘 술 안먹고 싶어 저 아까 그 흠 성격상 1시간 안된다고? 응 아 오면 돌리자구요? 일단은 일단은 나를 좀 이제 귀하게 대해주는 걸 가야겠어 너무 이제 저 싸가지 없는 말투에 내가 오늘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솔직히 드림들었고 오늘은 내가 봤을 때 오빠도 좀 덜했어 왜냐 어제 내가 그걸 터줬잖아 그러니까 나 계속 그 눈에 잘 몰라 근데 이제 아는척 한거야 근데 이제 오늘 좀 어 그런 거 같아 지퍼사건에 사실 오빠도 내가 너무 욕먹고 하니까 좀 당황한 거 같아 그래서 약간 오빠 지퍼 열게끔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응 오빠 착해 맞아 아니 오빠를 지퍼 근데 오늘 솔직히 혐수택이 없었거든 오늘 별로 혐수택이 없었어 내가 뭐.. 뭐라고요? 뭘 당한거야? 저 점 뭐야? олог 너.. 알았어 ㅋㅋ 오늘은 오빠가 도망가게끔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키는 거 할 수 없어요 안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뒷담화 약간 애교 부리는 거 받아달라고 해야겠다 내가 애교 부리고 너 존나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막 계속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막 오빠가 받아주게 하고 그리고 막 내가 곤약 토크해도 오빠가 아 진짜? 이러면서 너무 그랬어? 이렇게 막 들어주게 하고 그리고 그런 것도 해야겠다 영상 하나 남기기 주영아 사랑해 이런 거 해야겠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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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아 사랑해 이런 거 어기면 시간이 언장 그것도 맞지 응응 쇄구망태고 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질같은 쌍욕 좀 그만하라 해줘 누나 유유 알겠어요 응 그래야겠다 어? 아 진짜 설마 아 5분 안에 오기로 했잖아 이거 약속 지키겠지 아 설마 아 왜 보냈지 내가 아 스킨십은 안돼 계약 위반이라서 안되고 아 5분 지나면 말해주세요 저 5분 안에 오기로 했잖아 오빠 응 수인남 오케이 아니야 담배 안 가져갔어 응 계약 위반이지 아 설마 아예 설마 안 오겠어? 여러분들 제가 공항에서 어제 오빠 라이터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라이터가 있었는데 다 쓴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공항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저기요 아 그냥 담배 안 풀래? 이러면서 막 찐따처럼 담배 피러 갔다가 담배 안 필래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 그냥 빌려서 펴 사람 많잖아 이랬어 응 그랬더니 아 아니야 그냥 안 필래 이러면서 아 담배 피우고 싶은데 막 꼼지락 꼼지락 하더라? 그래서 내가 아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서 딱 가가지고 어 죄송한데 불 한번 불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빌려놔줬잖아 진짜 개씹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위독한 상황에 응? 내가 위험한 상황에 날 구할 수는 있을까? 나 이런 본약적인 얘기 다 풀게요 오늘 근데 오빠 앞에서 해야 오빠가 괴로울 거 같으니까 오빠 오면 할게 그래옹 그래옹 음 카페 사진 올렸는데 보셨어요 여러분들? 카페 사진 올렸는데 아 이게 좋아요 한글이랑 다 보이네 나 이거 다 취소해야겠다 딱 걸렸네 내가 좋아요 하고 이렇게 한글 다 딱 걸렸어 좋아요 박아줬어? 너무 감사해요 좋아요 박아줬어? 너무 감사해요 좋아요 박아줬어? 너무 감사해요 바로 저장했어요 캡처 알려고 해 응? 오늘 코닝맨 안된다고요? 아 근데 솔직히 어제 저 제가 그냥 진짜로 너무 스트레스 받았나봐요 어제 그냥 솔직히 그냥 도망가고 싶었어 그 자리에 있는게 너무 짜증났어요 오늘도 사탄 들어갈 예정인가요? 사탄 들어갈 예정이냐고요? 아니요? 오늘은 뭐 서운하거나 그런거 없어가지고 어제 좀 솔직히 진짜 내가 그랬던 거 같아 근데 제가 저도 솔직히 카페 유저로서 카페 다 봤거든요 근데 진짜 갑자기 저를 되게 협의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그냥 여기서 내가 더 방송 같이 하면 민평가 싶어서 오늘 그냥 같이 방송 안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오히려 지금까지 나 예뻐해 주셨던 분들한테 어제에 대한 만회를 하고 싶은거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방송하자고 했어 길죠? 근데 지금은 가능해요 저거 댓글 복사? 뭐예요? 누나 조련 잘하면 추가품 근데 나 평소에도 오빠 조련 잘하는 편 아닌가? 아 설마 지금 오무 지났어요? 고트에프 까꿍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방송 꺼져도 저렇지 않죠?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아 근데 아예 다른 사람대 뭐 스윗해진다 이것까지 아니어도 일단 내 기준에 스윗해지는 것도 있는데 아예 다른 사람이야 윤태윤이랑 노래하는 코트는 호뱅뱅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근데이 너무 그래서 이근데이도 어제처럼은 안함 ㅎ ㅎ ㅎ ㅎ ㅎ 어제 이제 어제 맞어 코영 와야 스타트 역시 그래요 그거 맞지? 음 저도 방송 꺼지면은 좀 다른거 본거 같은데 나도? 나의 모습도 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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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크 진짜 미안해요 어젠 요즘 일찍을 내가 코다닥 뛰어가는거 좋은 나오겠는데 이벤트 흐흫 흐흫 근데 이제 자크 얘기 그만. 지퍼 소리 하지마. 나도 너무 창피해서 그래. 태구망태 코트 진짜 쩐다. 태구망태 코트니 진짜 감사합니다. 회 사와서 회치고. 주영아 술 먹으면 왜 코트 타서 사랑한다고 하려고요? 평소에도 하는데요. 평소 방송에서도 술 안 먹을 때도 하잖아. 근데 나는 많이 내 주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잘하는 편이에요. 저는 항상 아빠, 엄마랑 저날 통화 끊을 때도 무조건 사랑한다고 하고 내 동생이랑 통화할 때도 친동생. 남동생이랑 통화 끊을 때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막상 찐으로 정말 정말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을 때는 진짜 그 약간 어? 뭔가 사랑해라고 지금 말해도 될까? 약간 고민하고 하는 사랑해가 있어. 지금 고약 토크 시간이에요. 여봉봉? 아니 여봉봉이라는 단어 너무 너무 재밌어. 혹시? 의미 전 오빠랑은 이웃사촌이입니다. 오동 사이고요. 비즈니스 그리고 비즈니스 아니에요. 솔직히 비즈니스는 이제 뺄게요. 오동 사이네요. 저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좋아요. 감사해요. 녹음기 온 그러니까 나도 이런 말을 하는 게 웃겨요 솔직히 어떤 말을 해도 생각하고 싶은 사람 그런 건데 자꾸 그걸 강조해 왜 안 와 너 미친 거 아니야? 잡으러 가야 되나? 설마 어쩐지 신나서 가더라 미친 놈이지 이제 시작할게요 지금부터 할 뿐 웅장 웅서비스 어? 뭐야? 오면 시작이라 했어 어?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 장난하나 싫어 시작 그럼 처먹지마 오빠 오빠 처먹지마 그러면 실패? 연장부 더 주신다고 했어 아 진짜? 잘하면 뭐야 방금 그 또라이 같은 거야 응? 앉아 알았어 오빠 나 주려고 이렇게 짱쇼요 이렇게 젤리도 사온 거야? 응 오빠 30분 동안은 내 말 다 들어주고 쭈쭈해줘 응